안녕하세요. 저희 중앙강제는 1998년에 설립돼서 국내 금속 지붕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. 저희의 주 제품은 금속기화 그리고 태양광 금속기화입니다. 금속기화의 경우 품질 검증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매특화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어 있고 특히 KS 국내 1호 제품으로 금속기화 제조업체 중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기화의 경우 갈바룸 간판에 돌가루를 코팅해서 내구성 및 매식성을 비약적으로 높인 제품으로 지금까지 현재 세계 30개국에 수출을 했으며 세계에서 높은 품질의 우수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의 브레인드인 다스포가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. 태양광 금속기화는 발전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BIPV 제품입니다. 저희가 금속 지붕재, 외장재만을 계속 개발해오던 끝에 이보다 더 혁신적인 제품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던 끝에 지붕재에 태양광 패널이 결합된 일치형 BIPV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대사는 없게가 없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세계 시장에서 어떤 회사와 경쟁해도 지쳐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.